연구원 연구원 저희가 시부야에 잠깐 잠을 시간이 생겨서 놀러 왔어요 와 지금 사람이 엄청 많고 되게 신기해요 시호 형이 자주 가던 라멘집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일본에 왔어요 저희 시구야 저희 지금 이제 어디 가는 거죠? 저희 이치랑 라면 쇼이 형이 그토록 찬양하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치랑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는 이치랑 라면의 관수이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켤게요 오케이 저희는 방금 이치랑 라면을 먹고 라면 어땠어요? 이치랑 라면을 먹었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 이래서 형이 이렇게 찬한 맛이 있어요 아니 원래 라면을 먹으면 질리거든요 근데 이 국물이 질리지가 않아가지고 그치? 입맛이 나죠 밥까지 말아먹었어요 저는 이야 잘했다 잘했다 드디어 다 같이 갈 수 있어서 기분 좋다 형이 맨날 저희랑 같이 나가고 싶다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드디어 하라주쿠 쪽에 왔는데 되게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지금 추억인데 하라주쿠가 특히 하라주쿠에서 이제 제가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아아 진짜 이런 분이 있었네요 어 크레이프 매장이 진짜 많네요 크레이프 매장이 진짜 많네요 하라주쿠 아이고 저는 처음이라서 그치 어때? 사람이 많으신데? 사람 너무 많은데?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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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밑에 다 이렇게 나 안 댔어 여보 움직이네 나 안 댔어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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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나 카드밖에 없는데? 하하하하 아 진짜 섞인다 진짜 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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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이 저 저 이거 야 어떻게 저커빈 저커빈 아 정말 정말 신우스케 그랬구나 어쨌든 오 chilling 진짜 나왔네 들어간 ACT 대박 대박 스케잇 한번 자랑해주세요 보여요? 제가 짱구를 뽑았어요 내 손가락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좋아 좋아 엉덩이 보세요 엉덩이 너가 딱 좋아 전번호자로 섣고 다른 cosa 2가지'vel 넴베 오레이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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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